제가 이제 대학교 때 엄청 많이 있었던 건데 커버 있잖아요. 라켓 커버 라켓 커버를 씌우고 중간에 서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던져주면 계속 계속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제 한 명 한 명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공 여기 중간에 잡을 때 오른발 잡고 공 왔을 때 끝내는 기술인데 스윙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뒤에 스윙은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면 얘는 그에 비해 조금 더 좁힌다고 생각합니다. 그 상태에서 오른발 잡고 공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밍 맞춰서 때려주면 스윙도 깔끔하고 공도 밑으로 꽂을 수 있어요. 좀 빠르게 해줘요. 좀 빠르게 해줘요. 좀 빠르게 해줘요. 근데 보시다시 vara 짐 중간에 서서 앞에 있는 사람이 던져주면 계속 때렸어요. 그러면 스윙 속도도 세지고 공도 세지고 손목 누르는 힘도 세져서 이걸 많이 하면 좋았던 것 같아요. 중간에 서서 앞에 있는 사람이 던져있어요. 오우! 어우 너무 아파! 아니에요 아, 디디디디 고! 감사합니다.